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사람이 물리는 대규모 신차 출시회 대신 온라인으로 차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한 채용 면접도 화상 면접으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자동차 업계 풍경을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제네시스 GV-AT 신차 발표회. 행사에 참석한 수백 명의 취재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이 지나 열린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 출시 행사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원래대로라면 세트장을 가득 채웠을 기자와 관객들 대신 진행자와 관계자만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신차 출시 행사를 열 수 없게 되자 온라인 토크쇼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차량의 구매 방식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찾아 차를 구매해왔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르노삼성의 XM3의 경우 온라인 사전 계약 비중이 전체의 24%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자동차 회사의 채용도 언택트 방식으로 다시 재개됐습니다. 현대차는 해외 인재와 경력사원에 한해 진행해 왔던 화상 면접을 전체 채용 과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자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곳에서도 면접관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전략기술 부문의 우수 인재를 적게 채용하기 위해서 화상 면접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가 온라인 신차 발표와 언택트 면접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교입니다. 감사합니다.